스타메이커 여러분, 둘, 셋! 아인결 프레즌!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드림노트가 두 번째 싱글 앨범 드리무스 이후 10개월 만에 새 앨범 드리미쉬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이번 앨범은 어떤 앨범이죠? 네, 저희 세 번째 싱글 앨범 드리미쉬는요 희망과 바람을 가지고 귀를 나선 소녀들이 주문을 외쳐 소망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담은 앨범인데요 저희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께 드림노트의 꿈과 희망이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한 앨범입니다 네, 이번 드리미쉬에서는 전에 보여드렸던 건강하고 장난스러운 소녀 같았던 모습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랑스러운 소녀와 소녀의 모습을 한 번에 담아 보여드릴 수 있는 앨범인데요 네, 이렇게 저희의 기대와 설렘이 가득 담긴 이번 앨범에서는 좀 더 특별한 프로젝트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메이크스타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드림노트 컴백 응원 프로젝트입니다 네, 컴백 활동 뿐만 아니라 저희 드림노트의 숨겨진 매력들도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서 이번 앨범이 저희 드림노트와 페이지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드림노트 컴백 많이 응원해주시고 타이틀곡 바라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드림노트의 컴백 응원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